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요 뉴스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합의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해왔고 기소도 독점해왔죠. 이 틀을 바꿔야 한다, 검찰의 권력을 비대해진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공약해 왔던 이 사항을 정부 부처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낙연 군무총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주요 공직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낙연 군무총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는 사법 통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우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 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러시죠. 김태현 변호사, SBS 보도국 법조팀의 박원경 기자와 함께 자세히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왜 중요한 사항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경 기자, 이낙연 총리가 이야기한 그 부분이 사실 핵심인 거죠, 오늘 발표 중에? 기존에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를 해왔기 때문에 그 관계가 검찰이 경찰의 위에 있는 수직적 관계였던 상황이 사실이거든요. 그랬던 부분을 이제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양 기관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견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관계로 가겠다라는 게 이번 수사권 조정안의 골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사지휘권,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 그리고 물론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분야가 여전히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을 한다. 그리고 경찰이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고 이거는 재판까지 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경찰이 판단을 해서 종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지금은 검찰이 갖고 있었는데 2019년 내년부터 자치경찰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서울, 세종, 제주에. 김태현 변호사, 이 부분이 왜 조금 전에 박원경 기자가 상호협력 관계로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고 왜 저렇게 되면 상호협력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그다음에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국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1차 수사를 수사를 할 때 검찰이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경찰 수사에서 1부터 1, 1부터 10까지 다 간섭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부족하다, 어쩌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경찰이 스스로 이거는 기소할 사안이다, 불기소할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도 그게 최종 처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해서 기소든 불기소는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경찰은 검찰의 하부기관으로 인식된 것이 맞았죠. 수직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호협력 관계를 바꾸겠다는 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검찰이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 검찰을 넘어오기 전까지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좀 의미 있는 부분이 1차 수사 종결권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경찰에서 독자적으로 수사해서 결론을 낸다는 거죠. 기소든 불기소든 결론을 낸다는 건데 왜 거기에 1차라는 얘기가 붙었냐면 일단 기소를 해야 되면 단일히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럼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공소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라온 거는 검찰이 나름대로 보강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제 불기소 같은 이 부분인 건데 이걸 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검경 수사권 독립론할 때 가장 문제 삼는 것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뭐였냐면 경찰이 과연 통제가 될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역에 있는 경찰이 지방유지랑 결탁을 해서 속된 말로 사건을 덮는 것 그냥 제가 알아서 봐드리겠습니다 하고 불기소로 사건 덮고 축소시키는 이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의 걱정들이 있었는데 왜 1차 수사 종결권이라고 했냐면 경찰이 수사해서 어, 이거는 불기소할 사안입니다라고 결론을 내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 수사 기록을 검찰로 보내서 검찰 한번 검토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경찰한테 독자적인 수사권을 주지만 검찰의 통제도 가능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조금 전에 박원경 기자, 검찰이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가 뭐 한정하긴 합니다만 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내용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선 저희가 소위 대형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범죄 수사나 기업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범죄 혐의별로 적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검찰 쪽에서는 아쉬워하는 부분이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에 테러 범죄 관련된 부분이나 업무방해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구체적으로 이제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를 하고 할 수 있다고 확정이 된다고 하면 테러 범죄 같은 경우에는 검경이 합동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검찰이 개입을 할 수 없는 경찰이 독점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좀 많이 아쉬움을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대로 경찰 같은 경우에는 1차적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왔었는데 오늘 결과 발표를 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경찰이 요구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더 넓은 것 아니냐. 이제 결과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인식들이 상당히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제 일감은 이거예요. 권력기관 간에 특히 검찰이 그동안 너무나 무소구리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검찰을 좀 통제해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찰의 수준도 많이 올라왔으니 경찰이 알아서 수사하는 분야를 좀 넓혀줘야겠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일반 국민들한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안별로 한번 설명이 가능할까요? 왜 일반 국민들한테 검경 수사권이 이렇게 정부가 발표한 대로 조정이 된다면 일반 국민들한테는 뭐가 더 나아지는 걸까요? 일단 일반 국민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예전에는 무조건 경찰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라도 검찰에서 한번 조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예를 들어 제가 조사를 받는데 저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서 송치하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서 송치하든 검찰에 한 번도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무혐의가 나와든 아니면 재판으로 넘어가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단은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뒀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면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검찰에서 수사를 안 받을 가능성도 높아졌죠. 예를 들면 불기소 같은 경우에 일단 경찰에서 경찰입니다. 경찰에서 제가 불기소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 제가 검찰에서 다시 조사받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서류만 검토만 한다는 것이거든요. 서류만 검토해서 뭔가 위법하다 했으면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끝나는 것이시기 때문에 검찰로 다시 한번 갈 필요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올렸을 때도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봐서 수사 잘했네 별 무리가 없네라고 하면 검찰에서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경찰에서 아무리 기소 의견도 수사를 잘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검찰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가 보시면 똑같은 피의자 하신 분들도 똑같은 내용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도 있고 검찰에서 조사받은 것도 있고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도 있고 경찰에서 같은 사람이 경찰,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참고인들도 여러 번 진술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좀 없어진 거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진 거죠. 그리고 지금 고소고발이 검찰에 가잖아요. 고소고발이 검찰로 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검찰이 스스로 판단해서 일부는 우리가 바쁘니까 경찰이 해 그리고 내려보내고 또 나머지 부분은 검찰이 직접 하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고소고발 사건도 아까 검찰이 반드시 수사 지휘해야 하는 그 분야를 빼고는 무조건 다 경찰로 가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나와 있는 결과를 보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일반 국민들이 검찰에 고발, 고소를 하게 되더라도 사건 번호를 붙여서 경찰로 내려보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제외는 하고는 검찰에 고발을 하더라도 이 안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모든 수사들은 경찰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정부 부처 간 합의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 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은 사실은 큰 축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왔던 것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이랬었는데 기소는 여전히 검찰이 갖는 건 당연한 거고요. 수사는 경찰이, 검찰은 통제를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 볼 수가 있을까요? 뭐 그렇게 요약을 해도. 그렇죠. 이제 지휘는 할 수 없는데 통제는 여전히 가능하다. 사후 통제를 할 수 있다. 사후 통제. 그러니까 1차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종결을 하지만 검찰이 2차적으로 그것을 사후 통제를 통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식의 완벽한 검경 수사권 조정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수사는 100% 경찰이, 검찰은 100% 기소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수사 경험 조정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이 불기소한 거 반드시 검찰로 서류 다 넘겨야 됩니다. 검찰이 봐서 야, 이거 왜 불기소해? 이거 니네 덮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위법 부당한 게 발견되면 지시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소 후에도 검찰로 송치한 다음에도 보강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완전히 이 수사권을 놓은 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 경찰로 띄워주고 사후 통제하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런 수사권이라는 큰 권력을 검찰과 경찰로 잘 분점시켰다라고 일단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원래 전 전통적으로 검경 수사권 독립을 저는 사실 반대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아침 발표 내용을 보니까 정부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고심한 것 같고 저처럼 경찰에서 독립 수사권 독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걱정을 불식시켜서 나름대로 통제 방안들을 저는 잘 마련했다.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 그런데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좀 보니까 말이죠. 지금 발표된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검찰이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 전에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0.5%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가 상당하다고 정부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0.5% 정도에 대한 수사지휘권만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지금 얼핏 드네요. 그 퍼센테이지가 어떤 정도일지는 계산하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사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지휘권 폐지보다 더 관심 있게 지켜봤던 게 수사종결권의 문제였거든요. 금태섭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수사지휘권과 관련된 문제들은 실제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의 90%, 95% 정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대부분 송치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선에 있는 경찰이나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지휘권 관련해서는 사실상 검찰이 경찰에 지휘하지 않은 사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있겠지만 엄청 큰 변화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많이 평가를 해왔었고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졌던 게 수사종결권의 문제인데 지금은 현재 수사종결권은 검찰, 법률가인 검사들한테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이제 행정공무원인 경찰한테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의 이견들이 좀 많았던 상황인데 오늘은 약간 절충적인 입장에서 결론이 나온 그런 것 같습니다. 종결권을 경찰이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오늘 정부 합의에는 되어 있는데 그런 사건들도 어떻게 보면 대단히 단순한 사건들에 국한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김태현 변호사는 끊임없이 자료는 다 넘겨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수사종결권은 안 하고 1차 수사종결권은 앞에 이제 1차라는 부분을 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은 그 1차라는 단어를 떼고 싶을 거예요. 완벽한 수사종결권을 원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을 경찰에서 해봤더니 불기소다. 그러면 여기서 끝 하고 마무리 쳤으면 좋겠는데 불기소한 건 반드시 수사기록을 검찰로 넘어서 검찰을 한번 검토를 하게 하는 거니까 완벽한 수사종결권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경찰에서는 조금 불만일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아마 우리의 수사능력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그런 것들을 좀 못 믿는 것 아니냐. 왜 이걸 남겨서 검찰로 하여금 이런 걸 통제받게 하지라는 그런 볼멘소류는 경찰 쪽에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걸 좀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나름대로 잘 조화리를 이뤘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을. 김태현 변호사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고요. 검찰과 경찰의 반응은 조금 이따가 물어볼게요. 어쨌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미군정도 사실은 미국식으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검찰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서 검찰의 끊임없는 반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 지난 70여 년 동안 이루어지지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마침내 정부 부처 안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를 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끊임없이 추진해 왔던 산물이다. 문재인 대통령 의지의 산물이다. 이렇게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 최초로 법무 행안 두 장관님께서 수사권 조정안의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사권 조정 공략 실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다라고 조국 민정수석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어떤 논리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공약을 했었는지 그 내용도 직접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1년 1개월 만에 정부 부처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결정적인 최종 마무리 시점이 아마 지난 15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문묘일 검찰총장의 단독 면담 그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시에 행안부 장관이랑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오찬을 했고 그 오찬 전에 문묘일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하면서 검찰 쪽 의견을 많이 전달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그날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입장들이 좀 많이 완결된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문묘일 검찰총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경찰은 수사에 더 많은 자율성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약간의 절충이 이뤄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국식으로 완전히 수사는 경찰에서 다 하고 검찰은 사후에 기소만 하고 완벽한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 나름대로 절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검찰도 너무 많이 떼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대선 공연을 통해서 정치권에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에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긍정적인 안을 좀 도출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에서 사실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저 안을 보니까 이 정도라면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긍정적인 이 법안이 올라오면 찬성표를 줄 수 있겠다 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좀 잘 된 안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말이죠. 지금 검찰과 경찰, 물론 최고 지휘부가 대통령과 만나서 의견을 다 전달했고 그런 의견이 다 전달된 끝에 논의와 절충을 거쳐서 오늘 발표가 됐잖아요. 내부 분위기, 일선 검사들, 일선 경찰관들은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이 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선 경찰청은 공식적으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공식적인 입장이 이제 견제와 균형이 반영된 민주적인 수사제도로 전환되는 것을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상당히 넓은 부분은 아쉽다. 그리고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법원으로 넘어갔을 때 증거 능력이 아직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저희가 전해 듣는 경찰, 일선 경찰들의 입장으로는 기대한 것에 상당히 못 미친다라는 입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 수사 종결권만 가지는 거거든요. 경찰들은 완전한 형태의 수사 종결권을 가지길 바랬는데 지금 현재 안대로라고 하면 수사 종결을 해서 불송치하겠다고 하더라도 관련되는 서류를 만들어서 검사한테 보내야 되고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을 하면 명확한 문구는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했던 것에는 상당히 못 미친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사가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한테 징계 요구권이나 직무배제권을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도 없는 상황들이 후퇴해서 오히려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반응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기대한, 검찰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반영되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의견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많이 합리적으로 조정된 안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입장들에서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경찰에 대한 직무배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에 대한 부분으로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직무배제를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게 이행이 될지 실효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통제가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에 테러나 업무방해처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범죄들이 빠져버린 것은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반응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내부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일성검사들과 경찰관들은 보면 오늘 합의 내용에 불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검찰에 너무 많이 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즉, 지금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지금의 상황과 이 합의한 대로라고 하더라도 너무 달라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불만이 있는 것 같고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내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부 발표로 정부 두 부처의 장관이 합의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국회가 법을 바꿔야 오늘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게 되는 셈인데요.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합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 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오랜 논란의 정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야기를 잘 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정부가 발표를 하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기사들을 썼습니다만 항상 마지막 부분 가보면 국회의 입법 과정,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잘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들게 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법들을 바꿔야 됩니까? 어떤 조항들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우선 가장 크게는 형사소송법의 수사지휘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형사청 196조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 지위를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모든 수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오늘 검찰, 정부 안내에 보면 단서 조항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회 단계에서 어떤 형태로 변형될 것이냐, 지금 아니 그대로 반영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미주수이기 때문에 국회 단계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군요. 오늘 오후 3시에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 있는데 두 장관이 박상희 장관과 김부겸 장관이 직접 가서 오늘 합의안을 전달한다 이런 내용이 정부에서 나왔는데 말이죠. 오늘 이 합의 내용,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까지 박웅경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아까 자치경찰제를 빨리 도입한다. 이 부분은 왜 굳이 여기에다 놓을까요?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례해지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까? 아마 얼마 전 이제 문무일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아마 한 얘기, 아마 대통령 앞에서 했다고 하는데 자치경찰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 얘기를 이제 문무일 총장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검찰의 이 권, 수사권이라는 권한은 어차피 있습니다. 이거를 경찰에 나눠줬을 때 큰 명분 중의 하나가 검찰이 너무 커졌는데, 권력 집단이 됐는데 검찰은 권력을 제어야 되겠는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한을 경찰에게 줬을 때 그러면 경찰은 검찰보다 사람도 많고 정말 각지에 퍼져 있는데 잘못했다면 경찰이 예전에 검찰이 누리지 못했는데 더 큰 권한을 누리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검, 경찰을 좀 쪼개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경찰청장부터 밑에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청 이렇게 조직이 돼 있는데 그걸 좀 쪼개자는 겁니다. 중앙에 있는 경찰청 두고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은 쉽게 말해 서울시장 밑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지방경찰청은 경기도지사 밑에 이렇게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을 운영하게끔 나눠서 경찰이 비대해질 수 있는 힘을 좀 쪼개자. 이게 이제 자치경찰제인데 그거는 검찰 쪽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이번에는 도입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도입할 수 없으니 일단 서울, 세종 이 정도에서 좀 시범적으로 해보자라고 안이 나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뽑은 단체장의 통제와 지위를 받는 그런 자치경찰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경찰의 권한이 자칫 또 너무 비대해지는 것도 막아야 된다. 또 하나 현재 유보 사항이고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검찰의 권한, 검찰 수사 지금과 별 다를 게 없다는 불만이 경찰에서 나오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이거는 또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서 빨리 통과를 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가 오늘 담긴 것도 검찰의 수사 범위를 더 축소시키겠다 이런 의지도 담겨 있는 거겠죠? 뭐 그런 부분들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검찰과 경찰에 대한 경제 장치의 또 하나로서 공수처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지의 표현이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 부처 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합의, 어떤 논의의 종결점이 아니라 이제 정말 진정한 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정당의 반응 이런 부분들은 잠시 뒤에 정치권 소식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박 박정환 박정환